5시 4시 5시 어마어마하신데요 5시 5시 제꺼는 20레벨인데요 그란동 2개 치실수 하나 뭐 와기라스 하나 이렇게 써요 그거 없으면 이제 막 니드론 이런데 나와가지고 좀 덕붙이 없는데 네 덕붙이 없는데 아 그럼 안 되죠 아 그럴 수도 있어요? 시간 안 바뀌죠 1시간마다 바뀌어요 아 1시간마다죠? 없으면 부황해가지고 어 그러네요 아 아까 여기 체육관 지잡히는거 황락 외길려다가 멀리서 오신거 같아서 안했어요 네 네 멀리서 오신거 하하하하 그럴까요? 네 상하도 30분에 엿도밖에 못쓰니까 아 그렇지 하하하하 쟤나는 무한전으로 안했고 상가 떨어지게 될 수 있을까 조금려 노즐레가 될까 여기 노즐레가 될까 여기 노즐레가 될까 노즐레가 될까 네 노즐레 다름에 오신게 노즐레가 돼요 호흡 품속성에 있죠 아 그럼 노즐레 네 노즐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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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헤헤보 ול 사귀 Хю 사실 1명은 예 아 여유 전화kommen 흐허헝 흐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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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? 네 흐헣 둘이 이거도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저번에 제가 머리가 맞힌 건 아니죠? 제가 머리가 맞힌 건 아니죠? 세상에 이해 못하라고요, 세상에서 저는 처음이 있기때문에 다른사람이 있기때문에 아이팬스는 한 번이라도 스킬을 쓰는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는 똑같은 걸로 하는데 아 그래요? 어쩔 때는 막 어쩔 때는 막 아 아 아 아 네 아 아 가끔은 그냥 이 이 혼자 솔풀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간 한 3초나만둬 손톱이 없는데 손톱이 없는데 근데 이제 아이폰은 이미 0초고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? 아 네 네 좋았습니다 네 근데 마기라스를 이제 두 개로 쏠 걸 하잖아요 네 두개로요? 네 두 개로 오세요 아 그래 두 개로 마기가 되네요 네 이게 동력이 같이 탁탁탁 치면은 빨리 줄어요 근데 얘가 치고 얘가 들어가고 이렇게 같이 동시에 또 허팝 반치가 들어가니까 차이가 나잖아 그래서 같이 동작이니까 아 그래도 안 돼 그런 경우는 못 잡을 때가 있어 아 못 잡을 때가 있어? 아 마귀를 둘이서가 되는 거에요? 다 말래치신 거에요? 네 어허허허 네 우와 우와 그 한 31회짜리를 한 3개장 쓰면 되긴 되겠네요? 이렇게 이게 3개씩 아 그래요? 3개씩 레벨이 비용이 아니라 3개씩 아 10km 5,6백대를 동시에 춤으로는 11일 말이 같지 않아요 그쵸 그쵸 아 네 그 데미지 올라가는게 아 아 빠져요 이게 그 데미지가 올라가는 그 브레이크 포인트가 32회 이거네요 동생이 15일게 그래가지고 아 아 요즘에 집 앞에 있는거 맨날 흥나져보니까 흥나도 없네요 로젤리아가 또 지나가 있대요 네 네 그 그 뒷앞에 떨려서 좀 안봐요 전화 해줄까때 놀리고 있었어요 네 바빠가지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흥흥 흥흥 저번에 입지트도 뒤앞에 뜬거에요 그리고 부랴부랴 아이콘보고 뛰어나왔거든요 근데 시간모로 이렇게 익스파일리 된거에요 ㅋㅋㅋㅋ 으헉 시간 안보고 뛰어幅 there 아 한숨이 요렇게 헤어 הס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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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올리지 말아야지 꼭 없애진다고 그게 더 저도 편하긴 해요 종료시간 없애는 저도 편하긴 해서 아 그냥 안올릴까요?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와가지고도 갔다가 오실래요? 아 그러셨어요? 아니 어차피 못하지 않나? 힘들긴 했죠 그때 저도 색도 한번 대기면 됐을거에요 제가 3개 그레이크 게임이 진짜 엑소가 잖아요 네 네 그쵸 그쵸 나는 그레이크 게임이 진짜 엑소가 잖아 근데 그레이크 게임이 진짜 엑소가 잖아 옛날에 그레이크 게임 어쩔 때보다 엑소가 잖아가 더 재밌는것 같아요 다 작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던져봐야겠네요 아 그래요? 그러니까요 근데 그 아이폰이 그게 하는게 쉬워가지고 한 번에 아 잡혔다 맞고 여기 현장으로 가려잖아 피션마크였잖아 마지막 볼인데? 아유 죄송합니다 전 285 몇인데 도망갔어요 29도 잡히더라구요 전 2890을 잡았는데 이게 2848이네요 2890인데 355야 355 이게 29가 나와야죠? 2924 2910이 100이라더라구요 저는 29여서 2848도 괜찮아서요 그러면서 29이라 그거였을때는 2890이요? 네 나빠요? 30 13 15 아 280 2개